아싸! 어? 야 나 로켓으로 도둑자만 잡음 어허 개꿀 씨발 회의 들어가서 눈두장 찍어야 됨 아니 일단 할거나 끝내가지고 할거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래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데 놀아가지고 그럼 안그래? 미디어점 투기 맨날 나한테 막 와 왜 맨날 나한테 막 와 나 이거 딸애도 있잖아 얘야 맨날 나한테 하는거니? 정말 이 애가 들리지 않는구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것도 십덕덕노랜데 그게 십덕노래라고? 십덕덕노래라고 아 아 십덕은 니가 십덕이야 아 아 아 아 검은 검은 질덕 검은색 니가 검은색 니가 아 검은색 니가는 뭔 소리야? ㅋㅋ 검은색 니가아님? 잠깐만 감 감이라는 소리인가? 알파에 비행기 뽑을 수 있을까? 제발 제발 아 티켓이었구나 와 적팀 뭐야 어 아무니 잡았다 나이스 뒤에 공구가 어디있어 아 빙이 존나 빨리 뽑네 나쁜 쉣 상대 탱크보면 말해줘 아니야 아니래 아니야 빙이 존나 빨리 뽑아 어떠해 야 저거 뭐 탱크냐 탱크네 아 시발 에프로 탱크 온다 티거 에프로 탱크 오고있어 니까 델타 방향했어 와 나 에이씨한테 뒤질뻔했어 야 이거 로켄 한발만 맞춰 죽는데 그럴 수 있지 아 이번엔 또 대공포가 어디있는것이냐 우리 대공포 네 우리 대공포 아 저거 티가 P10인데 아 아깝다 아깝네 대공포 캠핑 대공포 캠핑 드디어 대공전차 도왔습니다 응 야 경민아 너Ы 응 한대에 뜨게 해주세요 똣다리 뭐야 왜 이렇게 회전이 부드럽나 했는데 일본섭이었고 C에 대공포 있을 거다. C대. C났대. 없는데용. 아야. 델타네. 아 존나 빨라. 에이시. 미친놈.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. 그거 포크기 아니지도 모른다니까. 진짜로. 포크기에 탈을 쓴 전투기. 대공전차 뭐 지금까지 두투를 쏘나? 둘 다 있네. 어인이고? 아니. 못 봤어. 바다리 못 봤다. 브라보 어딘가에는 있거든. 잠깐만. 저기 있다. 브라보 좀 위에. 나. 내가 한번 때려볼게. 잠깐 위치 찾았어. 여기. 쏘지마 씨발년아. 내 뒤에서 기총재라는 새끼 어떻게 해. 어. 아니. 사람이 있다고. 사람이 있다고. 그냥. 군대를 잠궜사니 진짜. 어걸 존나 걸어갔다. 대공지수 잡으러 갔는데. 쟤. 쟤. 맘대로. 나의 꼬라박을. 맛있고. 아 왜 나갔어. 씨발. 내렸어? 네. 4개가 뭐 있는데? 음. 꺼져. 걔는 내렸어? 음. 갑자기 시각을 잃어서 사라지. 근데 얘는 지상메이저 같은게 없어서 좀 아쉽다. 영국의 기술이 좋나보지? 나 잠시 잠수좀 탐 어, 209 내딛 어, 박았음 어 신나서 돌다가 박은 것 같은데 야 설마 하는 생각인데 이거 미넨게셔스랑 데미지 모델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뭐, 무탄? 어 그정도로 모병 잘 잡아? 한발 쏘니까 모병 죽었음 야 진짜 이게 뒷이나 싶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발 탁 쐈거든? 네 발 더더더덕 하면서 모병 뒤집 대공조차 있음 어디? 적발에서 나올걸 이제 방금 나한테 다다다다삭 쏙 쏙 빼있네 맞냐? 아, 잠깐만 근데 300개 다 박혔어 잠깐만 난 찾았다 박해 그냥 잡았네 15댄밖에 안 박았는데 나 전탄 다 박혔어 나 전탄 다 박혔어 박군 뒤에 있는 거 나 진짜 폭격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어, 이렇게 잡을 수 있네 어 아, 뭐 109? 어 그것만 조종사만 따서 나 진짜 빨리 죽는다 미넨게셔스보다 훨씬 빨리 죽어 이게 탄이 모여서 나가니까 별타에 뭐가 있나? 브라보의 대공포에 있을 수도 있어 별타는 내가 아까 잡았어 음 네 네 내 뒤에 뭐가 있는 있네? 전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 대공포 응 죽어 진짜 무식하다 이거 브레이크스루에서 존나 무섭겠는데 내 뒤에 뭐 있네 있어? 간다 아, 전투기 있네 안 보이는데 또 안 보인? 아, 슈트카 아, 슈트카라는데 잡음 슈트카래? 우리 1등 근데 쟤 핵인가? 그.. 그런 것 같은데 어, 그런 것 같은데 크레디에 뭐 있나 보다 어 잠깐만 에코에 대공포 있다 일단 이거 보급받고 바로 뺨 오 슈트카 까 밟겟다리 오 시 봐 차라 딸이 뺨 야, 폭탄 날아가는 거 봐 덩덩덩덩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 근데 이거 어 이거 근데 폭격기한테는 그냥 개가노답이 다 맞춰도 한 2, 3? 그렇게 들어가 대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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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겁나 봐 이거 80댐 이거 80댐 맞다 이렇게 보고 꺼야 돼 앞에 백구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취득한가? 취득하냐 백구냐 백구인거 같은데 공중변에 관침이 온거 같은데 아까 산맥에 대공포 있는거 맞지? 잠깐만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집에 갔나? 간다 여기 1공포 어 어디있나? 지금 날아오는거 보여? 적배 나한테 오고 어 한대 일단 동료 적밥 대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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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수 맞네 어롤롤롤 어 풀리고 있었넹 나 체력 체력 딱 90이었는데 어 어 어 이런 저 그 카트는 아까 포니클랜 제가 1공부 타고 있다 크레딧 대공법 로켓은 그냥 전탄 시원하게 다 때려 박는 게 나을든 제거는 예전을 제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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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고 잡았어? 어 뱉고 잡았어 이게 좀 못하는 애면 그냥 따라와서 펼 만하네 그냥 가수 아니 근데 이거 이륙할 때 이상하게 뜹니다 에이지? 어 저 좀 이상하게 뜹니다 신전 모델이 좀 이상해 방금 꼬라박아서 터질 거잖아 왜 이래 씨발 3층에 왜 이래 씨발 아니 아 그거 훔한 거였나? 얘는 어차피 고폭탄이 주무장이라서 주름총렬이랑 그거 한약수 증가 찍으면 괜찮을걸? 근데 나중에 복잡 내가 오면 또 말해봐 아우씨 야 D10으로 감 감 감 감 감 감 체력 몇 남았어? 나 58 잠깐만 갈게 근데 알파에 대공포 있을 수도 있다 나 왔어 아들아 그쪽 너무 그쪽으로 들어가지마 그쪽에 대공포 있을거야 대공포 어디있는데? 왜? 플리거있어 플리거 어디? 브라보에? 베이스 베이스 아까 그 스킨가보네 그 포니 계연이나 습땡가 그 같은 응 이 뒤에 붓는거 같았나? 응 부스터맛 같다라던데 브라보에 4호 뒤 내 주인공 아 우연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? 아 아 이거 빨리 왜이렇게 빠르냐 물연장이라서? 미안하면 제기해 야 이거 차라리 4연장 쓰는게 나을것 같은데 그런지 몰더래 기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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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물연장 되게 잘쓰는데 우리 베이스로 뛰어올래? 아니 늦었어 빠졌네 우리 핵 분발해 우리 핵돔 핵인데 프레디 풀리고 어 우스탄 좀 심각한데 진화 힝락해 치료가 치료가 급해 전투기 한대 너한테 갔네 아 어 오네 나 뒤에있다 조종상은 반다운 조종상은 반다운 저건 뭐 니가 점수 먹던가 아하니아 나후로 탱크 좀 더 쉬고 아아 내 뒤에 또 뭐있네 뒤에 뭐있다 또 야 거리좀 멀어 파괴 파괴 대공전차가 있나? 우리 팀? 아닌 것 같은데? 뭐가 날 때린거지? 아니 뭐가 저 새끼를 때린거지? 오우 쉣 농담 아직 철리의 정구나 내꺼인데 쟤네 아니 내 뒤인지 난 모르겠어 아직 아닐걸? 야 주름총열이 있으니까 사격 도중에도 그게 줄어드는데? 과열이 이게 연사가 느려서 그런가? 시스템이 병신같아가지고 오우 각보적인 내리니? 어 지금 플리가가 봐주고 있네 지금 플리가 맞았냐? 어 그래? 잠깐만 나 각보았다가 그러면 한번에 줄래? 잠깐만 나 각보았다가 그러면 한번에 줄래? 일부러 지도 플리그 쪽으로 도망가자 꽤 전동 잡았어 응 두대만 맞추면 된다 시X 2대에 슛도 깜고 확실히 근데 포켓기니까 플리버한테 바꿔도 잘 샀나 쟤 쟤 존나 어이없을걸? 계속 저 한두방 만에 뒤지니까 항상 어허 짱깨가 흐르면 안돼 프레디 뭐가 있나? 개잘 핵 프레디 풀리고 거기 어딨어? 몰라 한 번 더 오지 아 그럼 버거트 길이야 어.. 뺄거였나? 근데 사수 많이 맞춰놨어. 근데 사수 많이 맞춰놨어. 어.. 대웅렬차 있다. 빼야겠다. 그래? 이 뒤에 또 뱉고 있는데? 야 너 우선해 우선해. 어.. 갈게. 근데 얘 2연장인 것 같아. 근데 나 완전 저속선해할 때 갑자기. 수동가격도 이런데. 얘는 계속 보호꽃발 믿고 돌고 있긴 한데. 지네 베이스로 갔네. 어.. 안가면 그만. 안가면 그만. 아싸. 어? 야 나 로켓으로 도둑자만 잡음. 어.. 개꿀. 윙커스 잡으러 가야. 딩. 아닌가? 윙커스는 못잡을.. 아 이거 48로 윙커스 못잡을 것 같아. 어.. 내 잡을게. 저 로켓 나 한마리만 잡을게. 자 한 명만 쏴보자. 의외로 좀 세네. 한 명만 쏴보자. 의외로 좀 세네. 아니 이거 약한거 아닌거 같은데. 내가 보니까. 방금 10몇 발표 쐈는데 37땜 들어가 봤어. 아 그럼 약한거 맞나? 야 소위탄 쏜다 이 새끼. 소위탄 이지랄. GG.